오 약간 느낌이 돋던데? 오 누구세요? 어이 맛있어! 저게 좀 파! 마레시아와 태국 오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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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누구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채널S다시갈치토 시청자 여러분! 상가 좋은데 갔어! 오늘 좀 제발 좋은데 좀 가자! 이번 선 넘는 여행지라는 주제를 듣고 여행자들을 눌러 함께 만드는 곳인 동남아시아로 정했는데요 상가 웬일이야?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도시는 바로 말레이시아의 랑카위입니다 랑카위! 랑카위는 아름다운 절벽과 다양한 수중 액티비티를 가진 핫한 휴양지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도시는 태국의 꼬리베입니다 꼬리베? 꼬리베? 아 섬이구나 꼬리베 꼬리베는 태국의 몰디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수중 환경을 가진 조용한 휴양지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번에도 저 상가와 함께 가보도록 하시죠! 상가 웬일이야! 아프리카 맨날 갔거든요 진짜요? 킬바닥에서 자고 최낭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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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여유 와 일몰 와 일몰 와 와 아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뭘 먹어볼까? 오 맛있겠다 토토 카슈 2,000원이야 2,000원? 저게 말레이시아 전통 국물 요리입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일지 음 그렇지 상가 많이 먹어요 와 에이 삼계탕 맛이 나네요 저거 우리나라 삼계국수 있죠? 네 그 맛과 굉장히 비슷해요 아 네 와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예술이지 아 삼계탕 진짜 아 아 사발로 그냥 콕콕 한 먹으면 돼 저건 마셔야 되는 건데 그렇지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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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이 덩어리가 뭔가 있는데 쌀덩어리 있네요 쌀덩어리 와 진짜요? 쌀덩어리 아우 맛있지 죽이랑 같이 삼계탕 먹는 느낌? 너무 맛있다 삼계탕 안에 참살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밖에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아 너무 맛있다 바꿔 먹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들어주세요 아 나이스 오늘도 설거지 완료 잘했다 까수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궁금하다 이거 이게 말릴자 전동 케이크예요 케이크예요? 타피오카 가루하고 찹쌀가루 섞어서 찐 떡에다가 이렇게 지금 뭘 뿌렸죠? 포코넛 가루 뿌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는 디저트입니다 아 타피오카 네네네 우리 버블티에 나오는 이렇게 쫀득쫀득한 게 맞아요 타피오카 열매인데 아까 젤리의 식감인가? 떡보다는 조금 쫀득한 게 덜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젤리는 아닌 딱 그 사이의 맛 아시죠 여러분 약간 개떡 숫개떡 느낌 식감 아니에요? 그렇지 숫개떡기 숫개떡기 아 숫개떡기 가무리 아우 잘 먹어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까 오늘의 랑카위 찐 여행을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킬림 생태공원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유네스코 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됐을 정도로 여행가들 사이에서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한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병풍처럼 펼쳐진 맹글로비 숲이 멋있다고 해서 저기로 카약을 타고 들어갈 겁니다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아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아 미술이다 아 또 어울렸어 아 좋아 어울려 어울려 자기 나라 온 것 같네 와 어머 너무 멋있어 우와 우와 도마벨 우와 엄청 크다 우와 우와 야 이거 뭐 야생동물이에요 그냥 야생동물의 집을 우리가 잠깐 구경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맹글로브 숲을 지구의 허파라고도 하는데요 맹글로브는 탄수 흡수력이 탁월해서 공기를 많이 정화해주고 뿌리는 해일이나 태풍이 왔을 때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뿌리 보이시나요? 와 뿌리가 어떻게 이렇게 물 위로 다 올라와 있지? 저거 보세요 저게 지금 뿌리인데 맹글로브는 특이해서 이 뿌리를 통해서 산수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요 올라와야 되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나무가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아요? 나무가 쭉 떨어져서 진흙 속에 탁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와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저게 지금 바다거든요 네 저기를 딱 잘라서 쭉 빨아먹잖아요 그러면 바닷물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바닷물 맛이 하나도 안 나요 그 물 맛이 나요 정화를 해줘요 와 거의 99.9% 제가 옛날에 정글에서 살아나는 방법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맹글로브 나무 맞습니다 맹글로브 저기 섬에서 잠깐 멈췄다 가나 보네요 섬? 오 가이드님이 뭘 들고 오셨네요 You find the fruit of raizopara like this 저거입니다 아 저거 폭 떨어집니다 네 저게 이제 새끼 맹그로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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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새끼를 낳는 나무 새끼를 낳는 나무 저기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기서부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예예 대박이다 저게 맹그로브 나무? 맞습니다 지금 여기 봉지에 쌓아서 온 거는 우리 가이드님이 집에 가져가서 직접 키우다가 어느 정도 크면은 여기 맹글로브 숲에 와가지고 직접 심으시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랑카 위에서 한 그루의 맹글로브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랑 잘 자랐으면 좋겠다 네 네 네 네 네 네 랑카 위가 정말 할 게 많은 여행지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선셋 투어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 호텔인데 오 수리남 같다 오 수리남 오 수리남 바구나 바구나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분위기 장난 아닌데 안녕하세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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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상관 좋다 상관 좋다 크루즈 탄다 맨날 때문만 타더니 선셋 젤리야 맞아 바베키즈 선상 식사 모두 포함해 싹 포함해 바이바이 아 상관 상관 아니 승나가 지는 유소론이 진짜 이물 아니면 흙이야 맨날 아 상관 크루즈 좀 타겠다고 하는데 상관 원래 있었던 항구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내일 다시 돌아오라고 하네요 잠깐 순간이동을 해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날! 우천 취소되면 기억내지 않고 다시 탈 수 있답니다 아 진짜요? 그리고 상가가 비에 젖어도 살짝 말리고 다시 입었어요 같은 옷이에요? 같은 옷이에요? 괜찮아! 한국에다가 4벌 5벌 차리니까 진짜 방송당 놀러 오세요 진짜로 내복이랑 짱짱하게 만들어놓을 테니까 약간 고생하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되네요 감히 무제한을 한다고? 내가 있는데? 치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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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너무 좋다 오늘 아,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구물이 처지고 있는데 이게 물고기를 잡고 그런 구물이 아니라 바로 씨 잡그지라는 겁니다 바다 욕조라는 뜻인데 이렇게 구물이 처져 있어서 바다 위에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자유롭게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진짜? 저거 잡고 가야 되나? 아, 저렇게? 우와, 대박이다 정말 이 선세크루즈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아름답다 오, 너무 좋다 이야, 가평 빠지네 아, 이렇게 걸어놔야죠 빠지, 빠지 아, 재밌겠다, 저거 빠지 오빠들 저런 걸 잘해주는데 우와, 저 대박이다 이야, 드디어 이야, 저거 정말 최고다 와, 진짜 저거는 정말 최고다 이야, 진짜 최고다 이야, 진짜 최고다 바다에서 와, 저희가 이 정도로 소리 지낸 적 거의 없지 않나요? 와, 바다에서 와 와, 이거 또 좀 작은데 조치구이 바베큐 와, 선호 씨, 좀 작지 않나요? 최고다, 최고다 잠깐만, 저거 무제한 맞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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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우와, 그리도 우와, 그리도 잘 나온다 너무 좋다 진짜 먹을 거 잘 주는 통화가 최고입니다, 진짜 뷔페식으로 와갖고 좋지 네 네 있는 데나 다 받아오긴 했거든요 한 번 더 가실 거죠? 한때비로 가야지 네 네 가자, 가자 이거는 치킨 바베큐입니다 음 음 음 음 물놀이하고 먹는 게 아우 아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네 너무 맛있어 아우, 상가 먼지도 없고 흙도 없고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우, 고급지다 아우, 마음이 편안해 아우, 편해 아우, 잘 먹습니다 실컷 먹어, 실컷 응 여러분 산세포는구나 해가 지고 있습니다 딱 먹고 있는데 목표가 이렇게 싹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싹 완벽하네요, 바다 위에서 저 선상투어가 10만 원이 안 된다는 게 그렇지 오늘 랑카위에서 소문답게 진짜 재밌게 놀았는데요 내일은 태국에 가서 한번 좋아, 좋아 힐링하면서 유유자적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코치 들고 있어요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마무리까지 잘하셨어요 아우, 좋다 계속 먹어주시네 야, 좋다 선해, 선해 우와 어떻게 갈까? 아, 국제 터미널 아, 국제 터미널 오늘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태국으로 넘어갈 방법은 페리를 타고 한 시간 반 정도 여기 랑카위에서 꼬리배로 이동을 할 겁니다 4만 4천 6백 원 아, 여권 나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어 응 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여권 여기 랑카위 나가면서 이미그레이션에서 도장을 찍자마자 바로 여권을 걷어가네요 저기 꼬리배에 들어갈 때 그때 준다고 합니다 아이고, 집 많다 캐리어 좀 사와 사람을 메고 지내, 아우 아, 저만큼 메고 다니니까 배가 고프지 아, 진짜? 아유, 월찍하노 이거 참 오, 갈아타나보다 아, 또 갈아타야 돼 아, 꼬리배 지금 이걸로 입국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 꼬리배는 이 수식이 얕아요 그래서 이 베리가 들어갈 수 있는 수식이 얕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간에 롱테일 보트로 갈아타야 돼요 그럼 바로 태국 입국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여기 뭐야? 우와 아이, 바다만 걷는데 아, 여기 뭐야, 여기? 확실히 얕네, 수식이 진짜 우와 와, 여러분 진짜 꼬리배 너무 예쁘네요 우와 지금 여기 다들 앉은 상태로 기다리면서 한 사람씩 저렇게 불러주네요 인그레이션 이야, 내 살다 살다 이렇게 입국 심사하는 것도 처음 보네 제가 몇 시간 만에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태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꼬리배에 오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배를 좀 채우고 여행을 한번 기분 좋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지 이 식당은 태국 전통 음식과 해산물을 판매하는 현지 식당이라고 합니다 어, 옛날 난데 아, 흠찔흠찔 움직이네 아, 흠찔흠찔 움직이네 반갑지? 2008년 신영이가 갑자기 보여서 반갑더라 어, 저 뭐야? 모양이에요? 모양? 우리 상태로 랍스터 먹는 거야? 뭐야? 우리 상태로 랍스터 먹는 거야? 진짜야, 진짜야 이게 알이야? 어, 알이야 랍스터 알은 저런 색깔이야 랍스터 알, 네 와, 용과도 있어, 용과 와, 용과 55,000원, 오! 모처럼 상나, 진짜 파시유, 파시유 가야지 와, 대박이다 안에 살이 좋아 알찬 거 진짜 너무 좋아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데? 와 짭조름하니 간이 딱 됐네요 설마 오, 너무 맛있다 아니, 선호 씨 어때요?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프랑스랑 스위스 음식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취향이세요? 아, 저 치즈퐁듀, 어우 치즈퐁듀? 전체적인 못 먹습니다, 저 무조건 아, 이쪽이죠? 무조건 오우, 기가 막힌다 너무 배고파요, 지금 그라탕은 무슨 맛인지 먹어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라탕 하이도 만든 거 같아 말해 뭐해 맛있어 맛있어, 저 형, 상상 그라탕에 진짜 랍스터 들어가 와, 너무 잘 어울린다, 이 맛이 말려 좋다 살이 진짜 쫀득쫀득하네요 이게 통째로 개살입니다 랍스터 살 알부터 하다다닥 먹어야지, 그렇지, 하다다닥. 껍데기 말고 먹게. 어이가 없나 보다. 진짜 맛있나 보다. 진짜 맛있지. 완전 고소하네요. 팥 씨유. 팥 씨유 진짜 맛있어. 이런 건 또 한 번에 많이씩 먹어줘야 맛있는 거 알죠? 저건 진짜 맛있어요. 여기다 계란 이렇게 풀어가지고 같이 먹잖아. 난리나요. 저건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다. 자, 이렇게 딱 올려주고. 아, 그렇지, 팥 씨유에다가. 게살 하나 이렇게 딱 동시에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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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휴양지 여행이네요. 아우, 잘 먹어 봅시다. 아우, 맛있겠다. 아우, 저 소스. 맛있다. 완전 깔끔하게 드시네. 야아. 와. 아, 맛있겠다. 그러니까 음식 좋고 물 좋고 이런 데는 뭐. 아, 맛있어. 아, 물 봐. 아, 웬일이야. 아우. 약간 크리스탈을 누가 뿌린 거 같아. 이 배를 타고 꼬리배의 가장 아름다운 물속으로 갈 예정인데요. 아우, 야아. 월날에, 월날에. 야아. 22,000원. 오, 좋다. 어, 헬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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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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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투어 아주 마음에 드는데. 괜찮구만. 오. 삼가걱플루팅을 배웠어 나가는데. 오. 재밌을 거 같아. 아, 여러분. 저는 지금 자방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파다 한 중간에 있는 스노클링 포인트 인데. 이 안에 있는 산호가 굉장히 알록달록 예쁘다고 해서 꼬리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노클링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하네요 제가 여기 오는 길에 꼬리베에서 수영을 하려면 또 꼭 있어야 하는 필수팀이 있다고 해서 하나 사왔는데 그게 뭐냐? 뭐야? 바로 니부입니다 뭐야? 수영은 뭐죠? 인기 없어 죽였다 아니 근데 우리 상가가 또 아 저기서 여자 두 분이었는데 그렇지 아 니모가 웬 말이야 물 속이 어떤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진짜 랍스터 알 있네 뭔 일이야? 산호예요 산호 아 산호 랍스터 알인 줄 알고 우와 산호 어? 저거 3개인데? 이런 걸 어떻게 우와 진짜 보기 어려운데 산호가 더 이쁘다 진짜? 산계도 봐 어떻게 저렇게 생각해나? 꽃 같아 꽃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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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아래에 꽃 핀 거 같아 바다의 꽃이잖아요 산호 중 우와 우와 깜짝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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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가 맞죠? 상가 스노클링 잘하네요 상가 잘하네요 상가 잘하네요 우와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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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넛 코코넛 다 한 다음에 요기하려고 잠깐 들리는 그 섬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가격이 좀 있겠죠? 우리 우리 선욱씨가 그 스위스 대성당에서 찾던 매점 맞어 맞어 여긴 있어요 여긴 있어 여긴 있어 여긴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렇지 내리면 먹을 거 팔고 컵나물 한 사발이라도 내야죠 내렸는데 그렇지 한 사발 마셔보자 한번 이거 이거였네 이거 이거였네 이거를 다 먹고 나면은 이거를 이제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어 아예 과외옥 같은 거 그렇지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맛있지? 맛있다 맛있다 어떻게 저거 그냥 쏙 어떻게 저거 그냥 쏙 우와 대박이다 코코넛 주어도 되지 않았다? 안돼 그러다가 큰 거 잃어버려요 오 오 잡아 오 잘 말했잖아 저거다가 큰 거 잃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와 순식간에 똑똑하다 아이가 상가 지금 제일 우울했어요 얌마 맛있게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이 여기 꼬리빼의 일출이랑 일몰이 얼마나 아름답냐면 해변 이름을 썰라이즈 비치 선셋 비치라고 지을 정도라고 하네요 우와 아름다운 곳이네 아름다운 곳이네 눈이 시원해지네 여기가 이 선셋 비치가 꼬리빼 3대 해변 중 하나인데 이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래요 네 한번 즐겨보죠 아 좋다 1몰이 될 때 황금빛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정말 황금빛 인생을 살았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멋있어 많이 이 커다란 바위를 배경으로 저 선셋을 보는 게 되게 여기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떻게 또 올라왔네요 와 그림 같다 우와 진짜 수평선 너머로 지금 해가 지고 있네요 와 진짜 너무 좋다 예쁘다 즐거운 상상 채널S